어떤거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저거 선생님 뒤통수 보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요거를 선생님이 저기 실시간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녹화 된거 좀 보셨으면 해서 와서 올거죠 5 아 아 그래서 도와주고 와요 예 그러니까 급하면 전화로 되고 예 이게 이제 카메라가 좀 빼놨는데 이 두 개 잖아요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아 사선으로 찍는거에요 양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의용이고 강의용이고 선생님이 하는걸 보여주고 클로즈업 할 수 있으면 또 하나는 수량색은 자기걸 놓고 찍는거에요 계속 그래야지 선생님이 코치 해줄 수 있는거에요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하는게 내가 잘 칠하고 이거 하고 있나요 그거를 지금 좀 이따가 예예 녹화 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그 그